제주도와 도교육청을 이끌고 있는 오형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이 어느덧 취임 3년차를 맡고 있는데요. 제주 MBC 등 언론사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범 3년차인 오형훈 제주도정. 오형훈 도지사가 도정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6%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1%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잘하는 편이다가 48%, 매우 잘하고 있다 9%, 잘못하는 편이다 24%, 매우 잘못하고 있다 7%였습니다. 긍정평가는 50대와 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 각각 62%로 높았고, 부정적 평가는 30대에서 39%, 자영업군에서 42%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긍정평가 58%, 부정평가 32%, 을선거구는 긍정 55%, 부정 32%, 서귀포시 선거구는 긍정 56%, 부정 28%로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교육행정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0%로 부정평가 19%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10%, 잘하는 편이다 50%, 잘못하는 편이다 15%, 매우 잘못하고 있다 4%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 평가는 50대와 60대에서 63%, 1차 산업 종사자에서 71%로 높았고, 부정평가는 30대에서 34%, 자영업과 블루칼라군에서 22%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 긍정평가가 65%, 부정평가가 18%였고, 제주시 을선거구에서는 긍정 58%, 부정 22%, 서귀포시 선거구 긍정 57%, 부정 15%로 긍정평가는 제주시 갑에서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는 서귀포시에서 낮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사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80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